정윤재, 일어나. 일어나, 이 새끼야! 통이 없는 새벽취주는 불법이야, 인권유린. 형이 죽일 다음 타겟이 누구야? 백피디 다음에 누구 죽이기로 했냐고. 나 안 죽였는데. 형이 죽였나? 재밌네. 뭐? 백피디는 니네 계획이 없었던 거야? 내가 그거 말해주면 넌 나한테 뭐 해줄래? 난 살인마 새끼랑 거래 같은 거 안 해. 그럼 왜 왔어, 이 새벽에? 어차피 내가 순순히 불지 않을 거 알면서. 형을 막아야 하니까. 우리 형 어렸을 때 너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런 괴물이 되진 않았겠지. 니가 미끄럼틀에서 날 밀었을 때도 동생 일 없이 군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했던 거겠지? 이 복수도 니가 우리 형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만든 거잖아. 아니야? 나 진짜 형 많이 좋아하는구나. 네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. 형은 나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야. 이 복수를 설계한 건 내가 아니라 형이거든. 처음부터 서훈이 형이 다 짠 거라고.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부터 복수할 대상과 방법을 정한다. 이거 잘 모르겠어요. 네. 나의 교수는해요. 미션이 필요한 일을 위해서. 나의 교수는 뭐 안 해가가 된다.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